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요새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차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웃돈 주고 구매하는 차종이 점점점점 늘어났었죠. 그리고 연식 변경만 됐을 뿐인데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차 계약을 해놓고 1년 가까이씩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년부터는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시즌이 다가옵니다. 의뢰의 입장에서 신차 구매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갑의 입장에서 신차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사실은. 다달이 납부하는 리스료나 할부 금액의 비용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전만 해도 한 달에 내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 지금 단순 계산으로 지금은 한 25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거기에다가 12월달 내년 1월 2월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더욱 늘어나서 이제 뭐 300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DSR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조금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선수금을 더 납부할 상황이면 괜찮은데요. 차 등급을 낮추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먼저 무너질 거고요. 비인기 차종이 그 다음에 무너질 거고요. 우리들이 많이 구매하는 차량 가격대 이 이하급의 자동차 먼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면 신차 같은 경우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할 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가율을 따지지 않고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격 하락이 신차 구매에 대해서 할인률을 높이는 또 할인이 시작이 되면 중고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내년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에서 수입차 할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송을 했었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죠. 할인이 사실 의미가 없는 너무도 쉬운 그런 내용 말고 의미 없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안 했던 건데 다시 이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면 아예 비싼 차들 수입차라고 하면 벤츠하고 BMW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종을 살펴보면 BMW 7시리즈 풀체인지는 이미 사전 계약을 많이 받아놨고 X7도 마찬가지고 올해 12월부터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할인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차종이겠죠. 근데 그 외 나머지 차종들 그 차종들은 할인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차 구매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 될 건데 금융 리스, 운용 리스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급을 어느 정도 낮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BMW 따로, 벤츠 따로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할 내용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매하는 럭셔리카로 보면 S클래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S클래스의 판매대수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대기 기간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파리할 때 피도 없었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 아우디 A8 나왔고 BMW 7 시리즈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의뢰 입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를 받고 되파리를 했던 차종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G63 에디션 이제 G63 메뉴팩처, G63 일반 이 모델들이 웃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종들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G63 에디션의 검정의 레드시트, 흰색의 레드시트, 메뉴팩처의 레드시트, 일반 모델의 레드시트 이거 아닌 이상은 검정 시트나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차는 웃돈 받고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를 한 2천만원 이상 받아야 위탁 판매하는 판매 업체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고 내 명의로 구매해서 되파리로 이제 위탁을 맡기는 사용자도 수익이 나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시장이 이제 거의 끝났다, 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출로 나가는 물량 말고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내수 소비자가 글쎄 그 어마어마한 이자에 웃돈까지 주면서 사는 시장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GLS 600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판매 중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 웃돈이 3천, 5천 이렇게까지 붙었었던 건데 출고 대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쟁 모델인 레인지로버도 한 달 판매 대수가 100대씩 나오니까 수요는 빤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빚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도 올랐고 이쪽도 업자들이 계약을 해놓은 거를 취소하는 경우 피를 못 받는 시장이 됐으니까 뭐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100명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60명이 업자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를 받는 거는 이제 없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내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상반기부터 뜰 거기 때문에 GLS 마이버는 1년 늦게 나오는 거지만 디자인 변화에 대한, 인테리어 변화에 대한 많이는 안 바뀌겠지만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BMW 7 시리즈가 오히려 초기에는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는 못 받고 한 돈 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생길 것 같고 X7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기대하거나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차종이 원래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살만한 그 포지션에 있는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이번에 신형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는 타이밍을 이렇게 완전 비싼 차는 당장 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한 4, 5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브랜드들은 내년에 할인을 기대하셔라.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내 브랜드 자동차는 웃돈 주고 구매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수입차 쪽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정 브랜드처럼 등록세, 취득세만 내고 풀알부를 썼던 그 브랜드들이 지금 갑자기 30% 선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취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방송하도록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